기묘한 나무를 그려봅니다. 묘하게 생기고 못생긴 나무 올그전 나무는 누군가 그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 쉽게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못생긴 묘하게 생긴 나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오래오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 삶의 방식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못생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묘한 나무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우리의 그림 손으로 스케치를 하며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그림입니다. 모든 그림이 그러하듯 구도가 좋아야 됩니다. 손으로 스케치를 하며 그것이 구도를 갖추어 그려질 때 좋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묘하게 생긴 나무 한 그루 붓으로 스케치를 하며 있는 그대로의 질감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 종이가 달라 그 질감 표현의 결과물이 매우 다른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스케치, 지금의 그림 종이는 A4 용지와 같은 스케치북입니다. 이 종이에서 느껴지는 선, 점, 그것의 질감의 느낌 이후에 한지에 그려진 선의 질감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묻힌 붓의 종이에 미끄러지며 선을 남길 때 분명 종이에 따라 크게 그 질감이 달라집니다. 붓이 종이에 흐를 때 종이에 묻어지는 먹의 농도 분산되는 먹의 흐름이 그림의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은 건조하고 딱딱한 느낌의 붓 놀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질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종이 종이를 달리 써봅니다. 지금 보시는 스케치북 그 질감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지 저 한지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종이를 하드보드 위에 덮어 판넬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그림 지, 필, 묵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의 그림의 특징 오늘은 종이의 중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보시다시피 한지 위에 스케치를 합니다. 붓이 한지 위에 지나갈 때 남겨지는 저 흔적 저 마크가 종이가 다름에 따라 그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의 결과를 보듯이 종이가 질감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니다. 앞으로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릴 것을 기획하며 오늘 그림 그리기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기 여아의 붓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여 점과 선을 그려낼 것인가 그리고 종이 어떠한 종이를 써서 가장 그 사물의 질감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 기묘한 나무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마르고 딱딱한 그리고 건조한 모습의 형태를 붓으로 스케치를 하며 유사하게 그 느낌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역에 더해 보여지는 색들을 입혔을 때 좀 더 사실적인 질감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의 특징 점과 점과 선으로 형태를 만드는 그림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적은 양의 색을 입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림 스묵 담채화의 특징입니다. 선이 점이 더해질 때마다 형태가 갖춰지며 저 나무의 느낌이 전달될 때 우리는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그림 붓과 먹과 그리고 오늘 다뤄진 좋은 종이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면 누구나 쉽게 화가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붓을 들고 먹을 찍어 종이 위에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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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